그룹 레드벨벳과 스트레이 키즈가 8월 컴백합니다. 문제가 있는 멤버들의 동시다발적인 활동 시작인데요. 갑질 논란의 아이린은 약 8개월 만에 학폭 사실을 인정했던 현진은 약 4개월 만에 팀에 합류합니다.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여주는 팬덤은 이들의 복귀가 반갑습니다. 논란이 있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고 여전히 예쁘고 잘생겼으니 본업만 잘하면 된다는 입장이죠. 소속사 역시 껄끄럽긴 해도 공백으로 충분한 자숙의 시간을 가졌으니 일단은 믿고 내보냅니다. 잘만 활동하면 비호감 이미지는 지워지고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죠. 이런 모습은 마치 영화 타짜 속 곽철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고니와의 한 판을 앞두고 묶어 더블로 가를 외치던 그 이전에 잃은 건 묻어두고 판을 두 배로 키우자던 곽철용처럼 레드벨벳과 스트레이 키즈 모두 앞선 논란은 일단 덮고 판을 키워봤습니다. 지난해 10월 15년차 스타일리스트 겸 에디터인 A씨로부터 아이린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A씨는 아이린의 인성 부재, 최측근을 향한 자격지심과 콤플렉스, 그 모든 결핍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멍청함, 처음 본 사람에게 바닥을 그대로 노출하는 아나무인이라고 하면서 아이린이 면전에 대고 삿대질을 하는 등 무례한 행동도 서슴지 않았다고 했죠. 자신의 눈물만 흘렸으며 녹취록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이린은 A씨를 만나 사과한 뒤 저의 어리석은 태도와 경솔한 언행으로 스타일리스트 분께 마음에 상처를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더욱 신중히 생각하고 행동하겠다는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도 아이린이 해당 스타일리스트와 직접 만나 경솔한 태도와 감정적인 언행으로 깊은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알렸습니다. 아이린의 인정과 사과로 끝나는 듯 했던 논란은 관련 업계 종사자들이 사실 아이린은 좋은 이야기도 많은 연예인이라고 나서면서 다시 불타올랐습니다. 엄연히 가해자와 피해자가 존재하는 논란 속 피해 실드는 아이린에 대한 대중의 호감도만 하락시킬 뿐이었죠. 현진은 지난 2월 학폭 가해자로 지목됐습니다. 학폭 피해자는 현진이 중학생 시절 동급생에게 심각한 언어폭력과 직접적인 폭력을 가했다고 폭로했죠. JYP 엔터테인먼트는 처음엔 허위사실 유포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더니 나흘 만에 현진의 학폭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현진은 찰나의 자숙을 거치고 컴백합니다. 소속사는 현진은 지난 날을 반성하고 스스로를 되돌아보기 위해 활동을 중단했었다. 깊게 후회하고 반성했기에 게시자분들을 직접 만나 진정으로 사과했다면서 기부 및 봉사활동으로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이린과 현진은 레드벨벳과 스트레이 키즈에서 비주얼로 통한 멤버들입니다. 두 팀의 팬들은 예쁘긴 예쁘다, 잘생기긴 잘생겼다는 말로 외모 영업을 시작했죠. 그러나 일련의 사건들로 가짐 미천이 다 드러났습니다. 아이린과 현진은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도 반성홈과 자숙의 시간, 기부와 봉사 등으로 반성했다며 스스로에게 셀프 면제부를 줬습니다. 대중에 충분한 이해를 얻고 복귀하는 것이 아닌 만큼 활동을 시작한 뒤 발생한 일들은 책임을 질 각오를 해야 하겠죠. 논란은 묻고 판을 키우게 된 레드벨벳과 스트레이 키즈. 아이린과 현진은 비호감 낙인을 지우고 이미지 쇄신에 성공할 수 있을까요? 대박인지 쪽박인지 컴백의 결과는 아이린과 현진에게 달려있습니다. 무리수가 있어 보이는 이른 컴백. 영화 신세계에서 최민식이 말했던 이러면 나갈인데 라는 대사가 이들을 피해가길 바랄 뿐입니다. 논란의 민심을 잃고 기자의 시선을 더해 입체적인 분석과 과감한 비판을 쏟아냅니다. 우빈의 조짐